안녕하세요. 짐막해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골프 스윙을 망치는 킬러 동작 세번째입니다. 너무 손바닥으로 그립을 잡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립 잡는 법은 골프를 5년을 치든 10년을 치든 자기가 편하게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잡고 그냥 편하게 스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잡고 즐겁게 플레이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좀 더 스쿼를 잘 내고 좀 더 잘 치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면 주의깊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일관적으로 스윙을 하고 공을 치는 데에 있어서 킬러가 되는 나쁜 동작 5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클럽을 휘두르는 순서가 잘못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클럽을 휘두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 신체 여러 부위를 사용해서 클럽을 휘두릅니다. 그때 어떤 순서로 감속을 하고 가속을 하고 또 그 다음 부위를 연이어서 감속을 하고 가속을 해서 마침내 클럽 헤드를 마지막에 가장 폭발시키듯이 빨리 휘둘러야만이 좋은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이 발달된으로써 스윙에 대한 비밀이 하나씩 둘씩 밝혀졌습니다. 많은 골퍼들은 스윙 폼은 다 다릅니다만 한결같이 동일한 것은 프로들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그런 점 한가지가 있다면 키노메틱 시퀀시 운동학적 순서가 올바른 순서대로 스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대단히 좀 복잡하고 설명이 긴 내용이라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그립을 너무 꽉 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왼손바닥으로 너무 그립을 잡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공을 치면서 오른발 뒤꿈치가 너무 땅에서 빨리 들리는 문제입니다. 네번째는 공을 치면서 샤프트가 뒤쪽에 누워서 앞쪽으로 가지 않고 앞쪽에서 기울여서 치는 게 아니고 뒤쪽에서 퍼올리는 스윙을 하는 잘못이 스윙을 망치는 동작 다섯번째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번째 문제입니다. 너무 손바닥으로 그립을 잡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골프를 잘 쳐보겠다면서 열심히 참 연습을 많이 하는 분이 많습니다만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그립 잡는 법이 엉터리인 분을 가끔 봅니다. 그립 잡는 법을 배우지 않았거나 또 고집이 너무 세서 자기식으로 편하게 그립을 그렇게 잡고 만약에 플레이를 하고 있다면 잘 쳐야 보기 플레이 수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립 잘 잡는 법은 이론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그런 부분이 그립 잡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그립법에는 아주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없는 아주 표준적인 내용이라는 걸 미리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나는 그렇게 하면 안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더 잘 치기를 원하시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즐기는 골프를 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립은 골프클럽과 몸과 연결하는 연결골입니다. 손에 골프클럽을 올바르게 잡으면 임팩트를 할 때 클럽 페이스의 위치를 잘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윙을 하는 동안 몸을 해전하여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몸이 해전하기 때문에 골프클럽도 같은 속도로 해전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몸과 클럽은 원팀으로 함께 이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골프클럽의 여러분의 왼손을 어떻게 잡는 것부터 적절한 골프클럽을 잘 마무리하는 완결시키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골프 그립을 잘 잡으려면 먼저 그립 손잡이 클럽 손잡이 그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립의 왼손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아래쪽을 잡습니다. 손목 동작은 파워를 만들어내는데 너무 손바닥으로 클럽을 잡으면 손목 동작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손가락은 우리 손에서 가장 민감합니다. 손바닥보다는 손가락에 클럽을 올려놓고 그렇게 잡으면 코킹을 더 크게 할 수가 있어서 사실 좀 더 크게 칠 수 있고 클럽을 잘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좋아집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왼손바닥으로 그립을 많이 잡는 것입니다. 이러면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클럽을 제대로 잡고 힘과 정확성을 얻으려면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는 클럽이 손바닥보다 손가락에 많이 이렇게 위치하도록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손바닥보다는 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잡는 것 그렇게 잡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장갑에 선을 긋는다면 이 점선을 긋는다면 이 점선을 이어서 그립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하고 장갑에 표시된 점선의 손가락 부분에 클럽을 이렇게 올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손을 긋는다고 쳤으면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이 새끼손가락 끝부분, 뿌리 부분부터 검지, 검지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에 걸쳐서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을 말아서 잡는다면 엄지손가락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엄지손가락은 12시 방향이 아니라 약간 뒤쪽, 그러니까 1시 방향으로 돌려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엄지와 검지 사이의 V자가 엄지와 검지 사이에 만들어지는 V자가 오른쪽 어깨를 향하도록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이때 왼쪽 너클은 두 개가 보일 것입니다. 첫 번째 너클과 두 번째 너클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두 개가 보이도록 잡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오른손을 위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서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붙여서 왼쪽 엄지를 오른손으로 덮어서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는데 다만 이제 쇼다인을 칠 때는 약간 중립 쪽으로 이렇게 약한 그립 왼손을 약간 이렇게 돌려잡는 왼쪽으로 돌려잡는 느낌이 있어야 되고 약간 드라이버를 칠 경우에 슬라이스가 나는 형이라면 스트롱 그립으로 해서 약간 더 너클이 세 개 정도 보이도록 이렇게 돌려잡는 방법 스트롱 그립을 잡는 방법이 이제 좋은 그립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립은 아주 기초적이긴 하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신경을 쓰지 않고 이렇게 플레이만 또 연습만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묘하게 바뀌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명드린 이 그립법을 참고하셔서 과연 그립이 변화가 없었는지 잘 잡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립을 잡을 때 항상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손모양이 날씬하게 잡아야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모양은 여기서 그립을 잡았을 때 가장 체크를 하는 좋은 방법은 이 그립을 잡았을 때 손바닥 안쪽에 티가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이렇게 완전히 공간이 없도록 손바닥으로 잡는 스타일보다는 이렇게 안에 티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왼손을 쥐는 것, 숟가락으로 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손등 부분이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상당히 날씬하게 이렇게 잡힌 느낌이 들 것입니다. 앞서 한번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위치를 좋게 잡더라도 지나치게 꽉 움켜지면 스윙을 스피디를 낼 수가 없고 이제 스윙을 리듬 있게 스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빼고 이렇게 단단하게 그립을 잘 잡기만 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힘을 많이 빼고 가볍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날씬한 모양으로 잡아야 이렇게 단단하게 잘 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그립 잡는 법 100점으로 그립을 잘 잡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마켓골프의 파울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